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NFT 트랙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선은 NFT 트랙에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포모라는 탭이 하나가 있죠 이게 지금 NFT 판때기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포모가 와서 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 건데요 모에 들어가시면 종류별로 싹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컬렉션 탭에 들어가 있고요 이 NextBC라는 BC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뭐 BC하면 떠오르는 그 NFT 하나 있을 텐데 NextBC가 될 만한 것들이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쭉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왼쪽 아래쪽에 블루칩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웨바버스라는 거는 어제 민팅이 시작돼가지고 나온 건데요 기존에 블루칩 홀더들이 이제 라프를 돌려가지고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블루칩 인덱스가 높으면은 블루칩이 될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구나 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기 막상 블루칩 인덱스를 보면은 606 중에 4점으로 낮죠 뭐 히어로이프 말로는 지금 그런 상태고요 이 테이블랜드 입고도 하입이 되게 쎘었는데 어 거래량은 좀 적긴 하죠 트레이딩 볼륨 1560m인데 보시면 블루칩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루칩 오너 탭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들고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액티비티에 들어가 보면은 해당 nft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트랜스퍼가 됐는지 팔렸는지 구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 또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올데이로 해놓고 보는데 아무래도 원데이로 해놓는 게 좀 반응이 빠르긴 하죠 저는 지금 이 GMDAO에서 나온 섹슈럴을 지금 하나를 사놓을까 말까 일단 고민 중인데 블루칩 인덱스가 굉장히 높죠 46.57 이쪽도 디젠아트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어플입니다 애쉬오는 그 마미손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옆에 보면 로열티가 몇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갑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게 나올 거예요 안내가 나오는데 당연히 안 하셔도 정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나오는 정보들만 이렇게 보셔도 참고하실 만한 건 참고 할 수 있으니까 깔아서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분 전에 솔드아웃이 됐네요 민팅을 방금 완료한 건가 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씨뿌리기를 미리 해두면 좋을 수도 있죠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온리패스도 민팅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앱이 있어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각종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NFT 트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벤틀리 타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ont